studying history can make you more knowledgeable while interesting to talk to a lot can lead to all sorts of brilliant vocation, exploration, and careers 이것도 나왔던 거야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너를 더 지적이게 이야기하는 것 또는 이야기하는 것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또는 얘는 지금 목적고와 목적고의 명렬 연구이지 얘는 동사와 동사의 명렬 연구인 거야 이렇게 모든 종류의 멋진 vocation을 직업으로 만들고 얘는 탐구 그리고 경력 경력으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even more important이 더 중요하게도 근데 단순히 더 중요하게도가 아니고 뭘로 나와서 even 나와서 훨씬 더 중요하게 되지 even 말고 뭘로 쓸 수 있어 아직까지만 알아 even much still a lot fuzzy 원안돼 베린 안되면 비극 강조 표현이야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도 studying history helps us ask and answer humanity's big question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도와준다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도록 인간의 big question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도록 도와준다 공명사 주어가 나왔고 산미의 단수치고 하니까 s 그 다음에 목적고 단위는 공사원형 수부장사 둘 다 가능하지 그리고 이 end은 뭣과 뭐를 연결한 거야 목적고와 목적고를 연결하니까 그런 형태가 같아야지 ask니까 answer 공사원형 공사원형을 연결한 거야 if you want to know why something is happening in the present 자 만약에 네가 알기를 원한다면 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want to know you might ask for sociologist or what an economist 너는 사회학자 또는 경제학자에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if you want to know the background 만약 네가 더 깊은 배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죠 수부장방법 저거 you ask historians 너는 역사가에게 물어본다 여기까지는 쭉 이어지죠 관계가 있어 a career as a historian is a rare job 역사가로서의 직업 또는 경력은 드문 직업이다 역사가 직업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자 which and comma which가 나왔으니까 and it is probably why you have never met one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왜 네가 아직 한 명도 이 역사를 만나지 못했는지 에 대한 이유이다 이 원인을 가르치는 것 히스토리아니지 혹시 이거 충성 안 할텐데 상관없는 것 there is because they are the people who know and understand the past and explain this complex 그것은 interrelationship with the present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가들을 가르치는 거야 역사가들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의 복잡한 현재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스가 가르치는 것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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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 아 아 아 아멘